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효술, 저희들이 유원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작균이 있어야 되죠. 이 유원플러스균으로 발효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쪽이죠. 이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50니트 스텐 통입니다. 그래서 이 통에다가 일단은 발효술을 담습니다. 만들기로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반 정도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밀대가 있잖아요. 밀대는 이게 워낙 무겁다 보니까 한 50니트만 돼도 실제로 좀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트처럼 밀대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죠. 이 옆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판넬입니다. 탄소매트 가지고 판넬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 황의사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저는 나무 사온 거, 여기에 쓰는 거, 재료 사온 거 이거밖에 없고 혼자서 똥땅 그래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온도입니다. 그 안에 온도를 보통 30도에서 40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두 개를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두 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쪽만 해도 온도가 충분합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두 번째 만드는 거는 양쪽으로 한 게 아니고 한쪽만 했었습니다. 한쪽만 탄소매트. 이거는 원래는 바닥에 까는 건데 그걸 세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하고 이쪽에는 스티로폴, 만약에 한쪽만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는 스티로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보통 재료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가 좀 억수로 술되기 쉬운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한 10일이면 술이 다 돼버리는데 물론 발효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발효종자균을 안 넣으면 10일 아니라 100일이 있어도 술이 안 되죠. 그래서 10일이면 되는데 보통 잘 안 되는 거. 이 앞쪽에 거. 이거 말고 이거는 생강이고 이 앞에 거는 아로니아 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술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보통 한 3주나 4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된다,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제가 들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발효는 할 거 다 해야지 제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들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 이 미생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줬다 그러면 발효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 할 때 식초를 만들 때는 그렇게 온도가 굳이 이렇게 정밀하게 안 맞춰줘도 됩니다. 그런데 술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이걸 발효를 해서 그 맛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온으로 발효했을 때 아니면 또 너무 고온으로 발효했을 때 술맛이 달라집니다. 술맛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새콤달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들이 발효종자균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에 30도, 40도 그 사이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5도를 맞춰라. 그거 여러분들이 잊자서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뚜껑만 열어도 벌써 온도가 한 2, 3도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0도에서 40도 그 정도만 유지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 되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거 해서 활성화되었는지 어떻는지 어떻게 아는데 이러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한 방울 떠요. 이거를 한 방울 떠서 미생물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인삼술 만들 때 모습이에요. 이제 인삼술 만들 때 이렇게 한 방울 딱 뜨면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막 활성화된 게 보입니다.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한 거 뜯던 게 아니고 한 방울 뜨면 이 덩치 크고 이런 게 대부분 다 효모죠. 이건 지금 400배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모들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그리고 이 작은 거 이런 거는 유산균들입니다. 그리고 효모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모들이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유산균들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초산균들. 초산균도 활성화되면 식초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떠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천배로 만약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면 이런 모습입니다. 천배로 하면 보입니다. 이것도 아까 봤던 효모예요. 그걸 천배로 저희들이 확장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천배로 하면 신기합니다. 이게 효모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 하루 정도만 지나오나, 아홉 시간 정도만 지나도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납니다.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습니다. 천배로 확장했을 때, 이거 아까 400배로 확장했을 때 그 정도죠. 그런데 이런 걸 너는 보고 도대체 어떻게 알아?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 이렇게 이제 압니다. 좀 약간 무식한 방법.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미경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이 미생물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유산균은 어떻게 된다. 효모는 크기가 얼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현미경, 미생물 보는 현미경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균수도 보고 효모 크기도 보고 어떤 미생물들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가 어쩌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내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사실은 완전히 다 작업이고 노가답니다. 그게 말이 작업이지. 아니 요즘 저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경 끼고 계속 보고 특히 현미경 보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깨알 같은 걸 여러분들 깨 있죠? 깨알 같은 걸 그걸 갖다가 보려 그러며 또 가만히 있으면 잘 보이는데 자꾸 움직여.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때 이제 어떤 산삼인가 그거 발효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지 여기 갔다 저 갔다 여기 갔다 하는데 그럼 따라다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눈이.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노 안 되니까 아이고 보는 게 이제 좀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발효술을 이 유원플러스균으로 일단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그거를 정류기에다가 정류를 하는 거죠. 정류기에 정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리트를 정류를 했다. 술, 이제 바이주, 알코올 보통 이제 바이주라고 그러면 이제 소주 같은 거죠. 다 약해 이렇게 나오는 거 중국에서는 백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중국에서는 이제 백주라고 표현하고 또 뭐 다르게 더 표현하던데 바이주, 바이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위스키 그것도 사실은 정류주입니다. 그 다음에 럼이니 브랜드 전부 다 정류주죠. 그게 이제 이렇게 숙성시키고 보관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성하는 보관하는 그 오크통 그거의 그 이제 오크통이 나무잖아요. 그 오크통도 이제 나무의 질이 프랑스 어디 사는 어떤 향이 나고 미국의 어떤 사는 어떤 향이 나고 그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복잡습니다. 그거 다 하려니까 아이고 머리가 안 그래도 지금 까빡까빡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하얗게 정류주가 나와요. 그걸 이제 1년, 뭐 15일 아니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5년, 10년 보관하면서 그 맛이 이제 점점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들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계속 실험하는데 제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이 균 팔아가지고 버는 건데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 실험비가 이제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되고 나면 저 때 말씀드렸죠. 앞에 동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산 삼성팝의 발효, 술, 그 학교를 평생교육원이죠. 이제 그걸 저희들은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걸 쭉 이제 그 저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막 술 만들어 팔고 있는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 이제 술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이제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라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법 뭐 술 만드는 거 팔아라는데 팔 술도 없고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데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끝없는 발효 실험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걸 많이 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발효 식초를 쭉 하면서 이제 식초 전시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식초 해마다 이제 식초 전시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했던 그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이제 식초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제 뭐 발효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식초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출품되는 이제 식초 종류가 보통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00가지 식초 뭐 100가지 뭐 어쩌고 100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100이라는 거는 많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썼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한 3, 400가지 정도 식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든 식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발효 실험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먹으러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술이 되네.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되네 그 현물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6년, 7년 정도 7년 정도 7년인가 8년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되기 전까지 해마다 했었어요. 매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한 그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것도 식초가 되느냐 저것도 식초가 되느냐 이런 가운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제가 때 이 제품들이 이제 어떤 게 있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소개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인균, 발효, 식초 전시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마 영상이 한 열 몇 개 정도 올라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드는 식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이제 뭐 포장도 뭐 이쁜 게 베리벳이 많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 균도. 옛날에는 이 균이 양이 좀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 150g인데 지금은 100g으로 줄이면서 가격이 이제 18만원에 12만원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시식도 하고 보여주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해마다 했었습니다. 아까 저 발효통 그걸 만드는 이제 우리 황정규 이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펠카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만의 술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딱 맞는 술.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손님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실험적으로 만들다가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 그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 인간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이제 그 허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서 술 만들어서 이제 정류시켜서 손님들한테 그걸 이렇게 대량으로 팔 수는 없어도 이제 한 잔씩 이런 거는 이제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나만의 술, 여러분 식당만의 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전통 간장 이런 것도 간장, 된장 이런 것도 공장에서 갖다 쓰는 것도 하지만 시골에 요즘 이제 그 땅도 뭐 얼마나 넓습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다가 이제 장뚱 놔두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골 사람들한테 고의 일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딱 해가 사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영상을 처음에는 1,000개만 만들라 했다가 이제는 한 3,000개 정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계속 이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빠지지 않고 보려고 그러면 구독을 해놓으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걸 해놓으면 제가 영상이 올라갈 때, 유튜브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은 바로 가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